네 안녕하세요 이설 로펌의 대표 변호사 이설 변호사입니다. 오늘 먼저 2020년 엑스포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참석을 하셨다고 하셔서 조금 한국과 미국 문화,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차이를 조금 설명드리면서 법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즈니스 시작하기 101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미국에서 101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학교 첫 강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거 첫 강의 한번 얘기로 들어볼게요. 자 우선은 제가 오늘 네 가지 부분의 얘기를 드릴 건데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 이해 그리고 비즈니스의 첫 단계인 계약서 작성 미국 기본 회사법 그리고 약간의 미국의 노동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101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미국이랑 한국이랑 문화가 굉장히 사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세계관, 사회사상, 가치관 또는 행동양식들도 달라지실 수밖에 없으세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시려면요. 종교, 역사, 경제, 언어, 교육 수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 다체로 이해가 되셔야지 그분이 하시는 행동, 시각 또는 법률 또는 결정 방식들에 대한 이해가 더 쉬워지세요. 그래서 오늘 조금 우선은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의 사회 기반부터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국은요. 많은 동양권의 국가 문화가 그러듯이 유교사상의 문화가 굉장히 가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 정통적으로 사회의 구조 또한 유교사상을 따라가요. 양반이 있었고요. 그렇죠? 맨 위에 왕이 있고 그 밑에 양반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중인도 있었고 농민도 있었고 상인도 있고 천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경험급제를 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사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요. 공무원이 되는 것이 사실 한국에서 대단한 프라이드로 대단한 이제 대단한 성공으로 사실 느껴지는 국가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유교문화 사상에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성심이라든가 나이가 많은 분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민족의 문화였기 때문에요. 민족 간의 믿음이라든가 공경이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 하나예요. 이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오래전부터 사실 문화랑 이제 역사를 보시면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 국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 기반은요. 종교적으로는 사실 기독교, 천주교를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이 있고 인간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은 피부색과 나이와 그리고 성별 등과 관계없이 공평하다, 동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이제 미국에 오실 때 사실 개척의 생각을 강하고 개척을 이제 꿈을 꾸고 오셨기 때문에 개척성이 굉장히 강한 국가예요. 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대로 뭐 왕이 있거나 신화가 있거나 아니면 유교사상에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사실 움직인 국가세요. 자 역사가 200년밖에 되지 않다 보니 개인주의적 사실 성량도 강하고요. 자본주의적으로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사실 직업에 의해서 자 태어날 때부터 나의 계급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직업을 통해서 사실 사회적 계급이 약간 성성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CEO, 직원, 프로페셔널, 매니저, 파트타이머 이런 식으로 나의 직업이 나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러다 보니 사회적 교류 방법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역사 부분이나 문화 부분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스를 할 때 즉 교류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우리는 서로 다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비즈니스 퍼스트에요. 자 얘기를 할 때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만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이와 같은 내용에 업데이트 부탁합니다. 앞에 내용 서론이 없어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비즈니스 퍼스트라는 내용을 먼저 해요. 그리고 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말하는 거를 이행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가정을 하시는 걸 싫어해요. 자 너는 이렇으니 너는 이럴 거야 라는 생각 말고요. 말하는 그대로에요. 자 내가 네가 내일까지 이 일을 주겠다고 했으면 내일까지 줘야지. 자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가치성이 크세요. 네가 이거를 내일까지 나한테 리포트 해주기로 했어. 그럼 내일까지 리포트를 해줘야 돼요. 자 네가 어제 밤새도록 클라이언트랑 술을 마신 거 알지만 너는 오늘까지 리포트를 하기로 했어. 자 그러다 보니 많은 비즈니스 결유에서 말과 계약서 즉 표현이 된 것들 위주로 많이 움직이세요. 자 이에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요. 개인 간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너랑 나랑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틀들이 굉장히 강해요. 자 너랑 나랑 같은 학교를 나왔어. 너랑 나랑 이 조직에서 어떻게 일을 했어? 라기 때문에 나의 성량을 상대방이 파악하는 거를 굉장히 배려가 있는 행동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세요. 자 그러다 보니 함추적인 안어 말하지 않아도 아는 부분이 많아요. 자 말하지 않아도 야 그 사람은 눈치가 없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연대감 지연 학연 등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이해를 하는 사람이랑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해의 방법이 직접적 언어 구사보다는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든가 비슷한 학연을 갖고 있다든가 비슷한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했다든가 해서 이해되는 서로 이해감이나 신뢰도나 아니면 문화적 형성이 크기 때문이세요. 그러다 보니 분쟁 같은 것이 생기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됐었냐라고 묻는 반면에 한국 분들은 야 너랑 나랑 얘기를 해보자 라는 게 더 강하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좀 더 자세히 가볼게요. 그러면 한국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근면적이고 상실해야 되고요. 자 이 눈치가 빨라줘야 돼요. 눈치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 굉장히 사실 일을 잘한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분위기 당연히 잘 잡아야 되죠. 야 그 사람 눈치 없어. 그 사람 분위기도 몰라. 야 엄격한 분위기였는데 쓸데없는 말을 했어. 라든가 눈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세요. 자 그리고 또한 상하계급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자 이런 유교사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상하계급에서 나오는 나의 위치, 나의 분수, 내가 아 신입 주제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자 신입 주제에 네가 왜 아이디어를 내? 라든가 그런 식으로 상하계급이라든가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는 사람을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체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도 저희가 이유가 있어야죠. 저희가 사유가 있어야죠. 그래도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을 거절을 할 만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기분이나 정을 잇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차가운 사람을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 사람 너무 냉철해. 정도 없어. 아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기분, 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자 이런 부분은 좋고 나쁜 부분이 아니세요. 자 이거는 저희의 문화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세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든 잠재력으로 생각을 하든 저희가 한국에서 생각을 할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조금 미국이랑은 많이 다르세요. 자 미국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에피션트한 사람을 좋아해요. 자 일을 똑같이 하는데 이거를 보다 빠르게 해내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자 그리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일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나의 눈치 보지 않고 네가 할 일을 네가 찾아서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 이거를 개척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그리고 평등하고 공정성 있게 일을 처리해 주길 원하고 또 말을 한 이상 지켜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자 그러다 보니 저희 조금 예시를 볼까요? 자 만약에 그러다 보니 특정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직원을 보는 시각이라든가 그 회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세요. 자 우리가 조금 예시를 보자면요. 직원이 늦은 시간까지 클라이언트와 미팅 또는 회식 자리를 갖고 와서 과음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자 이 직원을 바라보는 두각의 시각은요. 한국은 당연하죠. 어제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셨어도 오늘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직원은 굉장히 성실한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에 대한 헌신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저 사람 밤새도록 어제 저렇게 술 먹고 술 냄새 나고 저렇게 왜 왔어? 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에서 그러면 오지 않고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구조조정에 대한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한 저희가 문화적으로 두 국가의 차이점 많이 보여주는데요.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 근본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니지먼트의 실수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회사가 적절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으니 즉각적으로 효율이 나지 않는 직원들은 아니면 효과가 좋지 않은 직원들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과가 내는 직원들 성과를 내지 않는 직원들 성과를 내지 않는 직원들은 당연히 구조조정이 돼야 되고요. 성과가 내는 직원들은 조금 더 힘을 보태서 그 직원들이 일을 해서 조금 더 린하게 즉 그러니까 조금 더 오퍼레이션을 더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각을 해서 해결책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에 비해 한국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으로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회사가 잘못을 운영한다거나 직원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왔으니 우리 회사가 한 팀으로 이걸 이겨내야 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직장은 해고 없이 직원들을 모두 끌고 운영을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직원 전체가 희생을 하는 방법을 모각을 많이 해요. 회사 전체가 임금을 동결을 한다든가 회사 전체가 임금을 낮춘다든가 회사 전체가 무급휴가를 돌아가면서 쓴다든가 라는 방법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전반적으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팀이 다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좀 구조조정에 대한 시각도 다르세요. 자 또한 우리가 눈, 서로 눈 마주치는 아이 컨택트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미국에서는 대화를 할 때 반드시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Good eye contact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똑바로 쳐다보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적이다. 너 왜 너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눈을 크게 부르르 뜨고 나한테 말을 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한 눈을 낮추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 왜 나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얘기를 해 너 거짓말하고 있어 뭔가 숨기는 거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래 당연히 내가 너보다 상사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이게 존경의 표현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또한 yes나 no에 대한 부분이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얘기를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하실 거세요. 이해하세요.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선은 예라고 대부분 대답을 해요. 예라고 대답을 하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예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순간에 예를 했으면 받아들였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세요. 자 yes는 예라고 받아들이고요. 이거는 동의한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자 no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국어가 대단히 싫어해요. 자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나를 민망하게 no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내가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요청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버타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쩜 그 사람은 no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한번 예 하고 나중에 사정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no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no라고 얘기를 정확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기본적으로 no는 정확한 no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no라고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시면 네가 당연히 처리해 나갈 거라는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대를 심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문화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문화적으로 다른 국가다 보니 사실 저희 역사도 다르고 종교적으로도 다르고 오랫동안 살아온 모습들이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 오해가 쉽게 생길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컬처 부분은 사실 어느 부분이 맞다 어느 부분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접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다른 문화니까요.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미국 문화에 맞춰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클라이언트랑 대화를 할 때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을 경우 그 문제가 돼서 그 문제에 관해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양쪽 다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미국법에 입각을 해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미국 문화에 가깝게 미국법이 해석이 될 수밖에 없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기본적 법률 이해부터 이해를 해가도록 할게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한국이 단일 민족이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단일 민족이세요. 그러다 보니 사실 한 국가고요. 국회의원들이 모든 걸 처리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있고 한 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게 일을 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연방 국가세요. 그래서 조금 다르세요. 자 연방이 있고요. 그 안에 주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연방법을 따라야 되되 그 밑에 주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연방법은요. 미국 어디서나 적용이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소위 하위위원 상위위원 또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제들은요. 이 연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에 따라서 주법은 조금 다르세요. 자 미국 이제 주법 같은 경우는요. 그 주에만 적용이 되세요. 그 주의 사람들이 자 우리는 이런 거를 자 우리는 텍사스를 레프리센트 하는 주다. 자 우리는 몬타너를 대표하는 주다. 하와이를 대표하는 주다. 그래서 각 주가 각자의 정부가 있어서 그 정부가 법률을 만들고요. 그 주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다양한 법을 아마 접촉하시게 되실 텐데요. 계약법이랑 노동법 같은 경우는요. 각 주마다 조금씩 법률이 다르세요. 또한 해석도 다르시고요. 특히 노동법에 관해서는 텍사스 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방 기준에만 일치하나 별개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노동법이 강화가 돼 있는 주 중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화와 연방 문화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 의미도 조금 다르실 수밖에 없으세요. 자 한국에서는요. 계약서라는 일반적 가이드라인이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계약서 조항에서 갑과 을은 상호간에 조정을 한다. 갑과 을은 분쟁이 생겼을 때 이야기를 통해 해결을 한다. 갑과 을은 상황을 보고 계약을 연장을 한다. 라는 등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초기 단계에서 좋은 관계 형성도 매우 중요하고요. 너랑 나랑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요. 일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요. 또한 계약 시에서 내재된 종속관계가 이미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자 각과 을의 관계에서 너는 나의 서플라이어고 너는 나의 벤더이니 자 너는 나한테 납품을 하는 회사이니 당연히 납품회사가 을이고 납품을 받는 회사는 갑이다. 라는 기본적 종속관계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자 그에 비해 미국 같은 경우는 계약서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두 분의 이해를 완벽하게 글로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많으세요. 자 너와 나의 기본 이해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우리는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을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그 저희가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한 방지를 기본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상호에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자체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법원 측에서도 거의 무효화로 치시고요. 우리가 분쟁이 생길 경우는 이렇게 할 것이다. 너랑 나랑 더 이상 비즈니스를 가지지 못할 경우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우리가 종결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명백하게 적어주시는 게 계약서에서 중요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약서가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돼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내용이 바뀌기보다는요. 그 계약 저희가 관계의 변경에 있어서 계약 조항이 어느 것이 적용이 되냐를 확인해서 그 내용대로 결정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많은 분들이 오늘 아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라는 게 우리 모두의 이해를 다 적을 거면 상당한 시간도 소비가 되고요. 또한 우리의 계약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까지 다 적어야 되면 그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 사실 많은 분들이 바로 계약서 작성이 들어가지 않으시고요. 계약서 작성 전에 LOI 즉 letter of intent 의도에 대한 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큰 부분을 미리 얘기하시는 계약 의향서를 많이 작성을 하셔서 시작을 합니다. 자 계약에 앞서 너랑 나랑 큰 부분의 큰 틀에 있어서 이해도가 같은지를 확인하시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입장, 결정, 약속 등을 전달을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 본격 협상이 들어가시기 전에 체결하는 양자 간의 이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 이해서라 과연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은 디테일이 우리가 서로 완료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바인딩 하지 않습니다. 자 즉 양쪽한테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 부분은 우리 양쪽 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걸로 인정하자. 라고 해서 LOI가 바인딩하다. 즉 양쪽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 이 또한 효력이 있게 되세요. 그러나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또한 자금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LOI를 법적 효력 없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회사법으로 조금 넘어봐 드릴게요. 자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유관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비즈니스 시작하는 첫걸음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우선은 회사 설립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회사 설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여러 이유는요. 우선 첫 번째로 본인들은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미국의 법률이라든가 미국의 문제라든가 미국의 문화 때문에 사실 오해를 쉽게 일으킬 수 있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 성공하는 회사도 많고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실 수출을 성공적으로 하는 회사도 많으세요. 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은 최소한 줄여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러다 보니 회사를 많이 유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저희 일반적으로 한국 회사가 한국 본사가요. 미국의 회사를 설립을 하시고요. 이 회사를 100% 본사가 소유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또 회사를 두 개를 열어서 만약에 회사가 자산이 있다면 회사 자산을 한쪽으로 넣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는 운영 방식으로 하여서 한국의 회사에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가장 많이 보시는 건 사실 세일스 관련이세요. 한국에서 물건을 생산하시고 여기서 납품을 하실 경우 자 납품을 하는데 내가 웨어하우스를 하나 구했어요. 자 그럴 경우 회사를 하나 콜프를 만드시고요. 자 웨어하우스 즉 창고는 property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시죠? 그렇게 되면 property inc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실체 내가 세일스 하는 행위는 operation에 넣으시고요. 세일스 하는 회사가 본사에서 물건을 사와서 파시는 행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물건에서 이제 회사에서 물건을 사서 파는 행위는 자 리스크가 많은 행동이세요. 자 물건이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직원도 쓰셔야 되시고요. 그러다 보니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operation only로 사실 회사를 하나 만들고요. 자 부동산 자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창고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물건을 넣어놓고 이제 판매를 하실 경우 자 이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사실 행동을 많이 활동을 많이 하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자산 회사로 넣어가지고 따로 유지하여서 이제 리스크를 줄여 나가시는 방식으로 많이들 운영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많은 저희 이제 로퍼원 같은 경우는 많은 한국 본사분들이 지사를 설립하시는 것 그리고 지사 설립에서 운영까지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추천하시는 타임라인이세요. 자 처음에 오셔서 한국 본사의 성격, 규모, 법인 지사의 역할 및 회사 분석 등이 처음에 중요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되는지 첫 번째 일년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본사의 성격, 내가 파는 제품 또는 내가 하려는 서비스에 대한 이제 기본 컨설팅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국 내 적절한 법인 설립 방식을 추천해 드려서 미국 법인 설립을 하신 후 등록을 하시고요. 또 그 미국 법인에 많은 한국 대표 직원분들이 한 명이나 두 명 오셔서 실제로 이제 판매를 시작하시거나 판매 관리 유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술적 서포트를 주시는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한국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은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 회사 비즈니스 모델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을 하시고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시스템 회사들이 많으세요. 자 그러다 보니 2, 3년에서는 세일스 또는 웨어하우스, 유통 방법 등의 강화가 이제 시작이 되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피스 건물 등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판매 직원이라든가 그 판매 직원을 관리하는 인사과라든가 아니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퀄리티 컨트롤을 한다든가 이런 직원들을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어피스 건물들을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부분 운영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이제 3, 4년 차가 되시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시게 되세요. 자 이 전까지는 1년에서 3년에서는 한국 본사에서 많은 이제 금액들을 스폰서를 해줬거나 아니면 서포트를 해줬다면 3, 4년 정도 자리에서 미국 지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내가 서비스라든가 내가 세일스 커미션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이 일으켜서 자 그 거기를 통해서 운영이 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또 미국 내 자체 도메스틱 직원들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사 정책이나 절차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한국 본사와도 오히려 이제 계약서를 정확히 맺으시고 운영을 해나가서 점점점 독립적인 색깔을 더 띄게 되십니다. 자 이때 시점에서 또한 이제 본인의 직접 재산권 및 브랜드 관리라든가 아니면 미국 내 클라이언트를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까 또는 직원들이 그 문제에서 그 클라이언트들을 빼내가거나 아니면 직원내 간의 마찰이라든가 회사의 운영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강구가 이때 많이들 하시게 되세요. 자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미국 기본적으로 미국 법인지사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설립하셔가지고 자 내가 처음 1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나이에 미국지사가 1년부터 5년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것인지 처음 1년에 필요하신 자금 소유 및 또는 직원 조달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2년 차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5년 안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제 사업계획서를 많이 수립하시고요. 또 이제 이때부터 미국 내의 은행이라든가 법률 서비스라든가 회계라든가 페이롤 등 본인의 이제 본인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미국 내의 법률 쪽이나 아니면 또는 회계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선정하시고요. 또는 이제 현지 법인을 설립하실지 안 설립하실지 그리고 주정부가 어떤 정부를 그렇다면 내가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어떤 주에 설립을 할 것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때 결정을 하시고요. 또한 이때 미국 국세청 번호라든가 납세 번호 또한 현지 주의 납세 번호 등도 이때 준비하시고요. 사무실 임대도 많이 하시고요.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노동법 및 직원 관리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재산권 나의 브랜드라든가 나의 회사 이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트레이드마크 등록도 많이 해나가십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고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또한 제가 오늘 미국 고용 같은 경우는 굳이 본인이 고용을 안 하시더라도 사실 미국 문화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서로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상대방의 문화에 없다는 즉 신뢰가 되는 행동은 서로 안 하는 게 좋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내 고용주가 지켜지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사실 대화를 해나가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면서 해나가시는 게 좋으세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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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종차별이라든가 나이차별이라든가 성차별이라든가 이런 코멘트를 정말 정말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살쪘네? 살 빠졌네? 아우 여자가 이래야지 결혼해야지. 아 아직 시집 안 가면 어떡해? 애는 언제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은 사실은 신뢰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성적 지향, 또는 형통, 또는 키 몸무게, 결혼 여부 이런 거 정말 묻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자 왜 노동법에 이게 얘기가 되느냐? 미국 고용법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으로 차별을 하시면 그거는 노동법 위반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 직장 내에서 고용주가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은요. 사실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되세요. 직원 모집, 고용, 해고시, 직원 고용 후 특정 차별 이유로 근거하여 직원을 분리, 분류하면 안 되시고요. 예를 들어 임신하셨으니까 그냥 이제는 데스크에서만 일하세요. 라든가 서면이나 구두성으로 특정 이유, 나이 국적정으로 직원들 차별하지 마시고요. 아 나이 많이 드셨으니까 힘드시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젊은 분들한테 넘기셔야죠. 이런 얘기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직원의 직장 나의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직원이나 어떤 어린 직원이 와서 그분이 저를 성적으로 해코지를 하세요. 아 예쁘다고 너한테 그러는 거야. 아 그거 그냥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 거니까 이러면서 조사나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십니다. 또는 직원들 간의 다른 연봉 기준, 조건 또는 보너스 적용하여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분 오늘 뭐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3개월 가셨어요. 그래서 올해 좀 시적이 안 좋네요. 그래서 차별화 하신다거나 이런 행위는 안 되세요. 자 그리고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 관리에 대해서요. 자 기본적으로 서로를 예의, 배려, 존중하셔야 되세요. 자 외모, 겉으로 보이는 것은 많은 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려, 존중 또는 그분의 문화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시는 부분이 있고요. 각 직원들은 다른 사람의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피하기 위해 판단력을 발휘하셔야 되시고요. 또한 고용주는 고용한 매니저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인지하셨을 경우 반드시 조치를 취해주세요. 자 예뻐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광고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만약에 불만이 있으시면요. 즉각적으로 인사과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로 오늘 저희 이솔루펌의 미국에서 비즈니스하기 첫걸음, 자 101 제가 세미나가 만료가 됐습니다. 저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회사에 맞게 내가 적절하게 이제 회사 미국에서 수출이나 미국 내에서 수출 또는 미국의 법인 설림 등에 대한 내용 또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요. 저희 사무실 여기 전화번호 214-206-4064 그리고 저희 연락처 있으니까요. 자주 연락을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